밝은 듯한 메인 멜로디와 분위기가 인상적인 곡이었어요. 저도 저렇게 멋진 곡을 꼭 치고 싶네요. 유경씨, 다음 곡은 무엇일까요? 여러분, 혹시 2부의 시작을 장식했던 Isn't she lovely 기억하시나요? 크,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어요? Isn't she lovely? 제가 봤을 때 여기 게시판에 뗄 분들의 절반 이상은 이미 김종인씨에게 마음을 떼앗긴 것 같아요. 그 남자가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흥을 선사하러 돌아왔습니다. 김종민씨가 연주합니다. 코타로 오쇼의 Fight!